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제 좌파진영에서 윤석열, 명태균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맹공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지금 펼치고 있는 전략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정권을 끝내기 위해서 유도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명태균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는데 그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앞으로 명태균이 좌파진영의 정치적 공세에 협조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어제부터 오늘까지 명태균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록 공개를 가지고 여러가지 파장이 일고 있고 뒷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녹취록 내용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좌파진영에서는 완전히 스모킹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이번 녹취록 내용으로 탄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보수진영에서는 녹취록의 내용은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말 그대로 인사치레로 한 말인데 좌파진영에서 또다시 악마의 편집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장난질을 치고 있다라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상황인데 해당 녹취록에서 지금 따져야 하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이죠. 첫번째가 법적인 문제이고 두번째가 정치적인 문제인데 현재 정치권이라든가 법적에서는 법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보는게 중론입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대통령이 공천개입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공천개입을 했다라고 보기에 굉장히 애매하고 오히려 윤 대통령은 힘을 좀 써주려고 하는데 당에서 지금 말이 많이 나와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굉장히 크고 또 무엇보다도 당시에 공천이 진행되었던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관계자들이 이를 전부 다 지금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윤 대통령이 공천개입을 했다라는 심증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것을 진실을 밝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했었던 시점이 대통령 신분이 아니라 당선인 신분이라는 것이 좌파진영의 주장에서 가장 큰 구멍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도 있는데 실제로 선관위 측에서는 당선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선거 관여가 위법은 아니지만은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유권해석에서 이미 게임이 끝난 것이며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과거 당선인들의 정치 참여를 제안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당선인도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민주당에서도 당시에 당선인은 대통령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윤대통령하고 명태균의 녹취록 내용을 놓고 보면은 당시에 대통령의 신분이 당선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인 부분을 태크를 걸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라든가 여기까지 끌고 가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보는 게 중론인데요. 근데 역시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어저께 명태균 녹취록 공개로 인해서 그동안 대통령실의 해명이 좀 많이 틀어지는 부분이 드러났고 그동안 대통령실에서는 윤대통령이 경선을 치르는 기간 동안에 명태균 쪽하고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후에는 명태균과 상종을 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어제 녹취록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날까지도 명태균과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점에서 그동안 대통령실의 해명이 많이 틀어졌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으며 또 명태균은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대통령 부부가 저런 인간들하고 노닥거렸다는 것 자체가 윤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국민 여론이 악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명태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앞에서는 굽신거리는 척을 하다가 뒤돌아서서 대통령을 깔보고 뭉개고 육두문자로 섞어가면서 대통령 뒷담화를 까는데 그리고 이러한 녹음 내용이 그대로 지금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보수인형 지지층들의 자존심에 상당히 지금 스크래치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명태균 같은 경우에는 김영선에게 윽박을 지르면서 김건희가 윤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권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김건희한테 딱 붙어 있어야지 육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을 나불대면서 계속해서 김건희 파리를 하고 있고 특히나 소수의 정치인이긴 하지만 보수인형의 정치인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사기 정치 브로커에게 굽신거리면서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모습에 이거는 사실 지지층들이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명태균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록이라든가 앞으로 계속해서 좌파진영에서 뿌려될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멸하게 될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낮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더욱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역시도 이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자극을 하고 있는 것에 들어가고 있고 입으로는 탄핵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민주당도 알고 있으며 또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시간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를 하루 이틀 안에 밟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선은 여론부터 군부를 뗀 다음에 정치권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최종적으로 헌재의 판결이 있어야 되는데 장관 한 명에 대해서 탄핵소출을 하는데도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 상황인지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쉽게 끝낼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탄핵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정치적 시안부를 살고 있는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정식적인 탄핵 절차를 밟아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방법밖에 없고 실제로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야권 진영에서는 개헌연대 준비모임을 발족을 했으며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제안을 했고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내년에는 물러나라라고 선전포고를 한 것인데요. 그리고 현재 민주당에 따르면 어제와 같이 민감한 녹취록이 수백 개가 더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대통령에게 당신이 물러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망신을 주면서 대통령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완전히 벌거벗은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의 행보를 보더라도 요새 보수 진영과 접촉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에 이재명은 보수 진영의 원로드라고 접촉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재명이 보수 진영의 원로드를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윤 대통령이라든가 현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보수 진영의 원로드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이라든가 정치적 자긍심이 굉장히 중요한 이들인데 지금 쏟아지고 있는 윤 대통령이라든가 특히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영 원로드들에게 좋게 보일 리가 없으며 이재명은 이런 부분들을 자극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 때문에 보수 진영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으니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사탕 발림을 하면서 과거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을 때 보수 진영이 돌아서면서 급격하게 무너졌는데 그와 같은 상황을 다시 만들기 위해 이재명은 외연 확장이랍시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판을 깔고 다니는 모양새인데요. 그리고 오늘 명태균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명태균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였고 오늘 인터뷰에서 명태균은 자신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한 적이 있다면서 2024년 총선에서 개헌을 하고 그때 딱 물러나라라고 조언을 했고 그래야지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자신이 그런 조언을 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은 5년을 버틸 수 있는 내공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면서 지금은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한 게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벌써 레임덕이 왔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보수 진영이 젖은 연탄이기 때문에 불을 붙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가 번개탄 역할을 해야 된다면서 그래서 자신도 2년 만에 개헌을 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명태균이 오늘 이런 인터뷰를 한 의도는 뻔하죠. 사실상 대통령을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좌파정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임기 개헌 단축에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신도 좌파들 편에 서가지고 대통령을 찍어내는데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명태균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런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의 계획이 완전히 다 틀어졌죠. 원래 명태균의 계획은 지가 가지고 있는 민감한 자료들로 정권을 협박을 하고 검찰을 협박을 해가지고 최대한 조사를 받지 않고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어제 민주당에서 폭로한 자료들처럼 지가 고용했던 인간이 민주당에다가 수백 개의 녹음 파일을 가져다 받침으로써 명태균은 이제는 딜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가 최대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민주당에 붙어가지고 콩꼬물이나 주워 먹는 방법밖에 남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예 대놓고 대통령을 향해서 이쯤 되면은 이제 내려가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모든 행보들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의 권위를 최대한 떨어뜨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이러한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정부 여당의 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가 그런 의지가 있는지 참으로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